마지막으로 1위 후보와 함께 대신 나타난 뽀민 예은입니다 오늘의 1위 후보는 바로바로 SF9 우리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둘 셋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뮤직뱅크에서는 첫 1위 후보라고 들었어요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항상 꿈꾸어둔 뮤직뱅크에서 이렇게 1위 후보에 올라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우리 판타지 분들 너무 고맙고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뮤직뱅크 음악은행에서 1위 후보를 해보다 정말 미쳤따리 네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저는 그 전날부터 설레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전날부터? 저는 약 일주일 정도부터 설레서 잠을 못 잤습니다 더 나와야죠 저는 앞으로 뜬 눈으로 지샐 것 같습니다 어머어머어머어머 저한테는 자빈한 게 없습니다 네 오늘부터 잠이란 건 저에게도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그런데 우리 겹경사가 하나 더 있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찬희씨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오늘 찬희씨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생일 축하해주신 멤버들 그리고 뮤직뱅크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세리머니 공약을 한번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세리머니 공약을 준비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찬희가 생일이어서 저희가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무대에서 찬희를 업고 미역국을 먹는 그런 퍼포러스를 보겠습니다 네 그럼 SF9의 찬희씨를 업고 미역국을 먹는 네 무대에서 미역국을 먹는 세리머니 보실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너무 멋있는 1위 후보 SF9의 국가의 무대 우리 얼른 만나러 가볼까요? 뮤직! 잠시만요 잠시만요 뭘까요 뭘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킹갓 울트라 판타틱하게 멋진 SF9의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유나씨의 컴백 무대 먼저 만나볼까요 웰컴백 유나 전협행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